칭이 성화 영화를 다 얻으실 수 있으면 지금 뭐가 걱정이세요? 예수님 제림 안 하신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올바른 이 천국 게이머가 플레이어가 못 되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. 왜 나는 예수님이 접속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접속 안 하고 있나를 걱정하셔야지. 제림하면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게임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랩. 게임 세계 안에서 이미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? 수상한 사람들이에요. 제림 기다리는 사람들은. 왜 그런지 아세요?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성령을 만나기만 하면, 즉 게임에 접속만 하면 나랑 아버지랑 함께 가가지고 붙어서 너를 영원히 인도해 줄 거다.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하겠다. 그러면 여러분 접속하신 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계셔야 돼요. 이상하죠? 제림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? 다른 이유로 기다리셔야 돼요. 제림을 기다리는 거는 이 인류가 모두 함께 천국에서 플레이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지 내 문제로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. 왜? 성령을 제대로 못 받으셨다는 증거고 지상천국에 접속을 못 하셨다는 증거예요. 접속하셨으면 이미 그 안에서 성자와 하나 돼서 플레이하고 계셔야 돼요. 그 세계의 말렙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충분히 그 은혜 자각하면서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. 불교 쪽에서는 아미타불 은혜로 내가 아미타불 이름 외웠더니 정토에 접속이 돼서 내가 이 게임 하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플레이하고 계셔야 돼요. 아미타불이 따로 왜 안 오시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건 좀 다른 목적으로 비셔야 돼요. 지상의 정토가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이 플레이를 같이 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셔서 좋은 세상 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비는 건 옳은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와주셨으면 하는 건 여러분 답이 없으신 거죠.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막연히 도와주시지 않을까. 아닙니다. 예수님도 못 도와줘요.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아미타 정토 강의했습니다. 저는 불교 강의하다 기독교 강의하다 막 하는데 어제 아미타 정토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. 지상 정토에 바로 접속하셔야 됩니다.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.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하면 접속되게 내가 다 해놨다. 나무아미타불이란 이름에 신명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접속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나무아미타불 깨어서 외기만 하면 접속돼 버린다는 거예요. 얼마나 편합니까? 기독교에서는 뭐예요? 그게 예수님 이름이요. 예수님 하면 그냥 접속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냥 깨워서 안 부르세요. 그 이름을 깨워서 여러분 예수님 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.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고 쉬면서 예수님 한마디 해보세요. 깨어나게 돼 있어요. 접속된 상태잖아요. 이미. 그게 몰라랑 뭐가 다릅니까? 나무아미타불 하면 접속돼 있는 거예요. 이미. 죽어서 정토가고 하는 건 하수들한테 써놓은 거예요. 영 살아서 정토 접속 못 할 사람들한테 죽은 뒤에라도 데려가면 한 거지 중요한 건 고수들은 살아서 바로 느껴야 됩니다. 아 여기가 정토네. 자 지금 접속해서 바라보시면 여기가 정토로 보여야 됩니다. 벚꽝의 눈으로 보시면 깨어서 보시면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고 이 전체가 내 마음의 VR이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. 그런 분한테 정토가 따로 어딨어요. 여기가 정토.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다 영혼으로 하시는 거예요. 물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감, 정구감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면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정토로 보여야 돼요. 접속이 되셨으면. 접속이 되셨으면.